자, 아... 가보도록 하죠. 아, 이제... 아, 용량이 되게 걱정되네. 자, 가보도록 하죠. 어, 사, 사, 사냥... 이렇게... 하려고 했지? 연휴의 두 번째 날 아닌가, 오늘이? 3일간 연휴잖아요. 현충일 때문에. 아, 표범이었지 참. 아무... 도움도 안 되는 표범. 바로 가깝네, 되게. 위네. 어, 뭐야 여기. 닫혀있잖아? 찰... 크... 그래픽 정말 좋아요. 그래픽 정말 좋아요. 햇빛도, 햇빛도 진짜 햇빛처럼 표현 되게 잘했고.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, 이 게임이 내 컴퓨터에 들어간다는 게 신기해. 어, 뭐야. 곰이잖아. 이렇게 해? 이게 특히나... 어... 어... 되게 표... 이게... 뭐야... FPS 쓰고는... 굉장히 표현도 되게 잘하지... 잘하지 않았나? 이거 또 뭐야. 이거 또 뭐야. 연실 같은 것도? 나 멧돼지 같은데? 저거 뭐야, 토끼인가? 토끼인 거 같은데? 아, 아니구나. 사슴이구나. 아, 뭐야. 더 가야되는군요. 이게 스카이링도 숲이나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. 많이 보잖아요? 하다보면. 어, 잠만! 잘못 먹었어. 사냥꾼의 본능 먹어야 되는데. 자, 표범. 내 각감도 소리나네? 어, 여깄다. 저... 어... 네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요? 어? 되게 많이 잡아야 되네? 어, 피했어. 어? 야, 저... 몇 마리... 몇 대를 맞아 죽는 거야? 대... 되게 많이 때렸는데 지금? 아니, 뭔... 무슨... 가죽이 무슨... 수끼리 가죽인가? 저기도 있다. 저기도 있어요. 내 고력이 좀... 쎄네. 자, 흉악강산 한건 먹고. 데미지를 늘려주죠. 동물에 대한. 오케이. 두방이 죽네. 어? 옆에 유물 있다. 오케이. 하나 더. 어, 바로 위에 있었잖아? 툭 dependeki. 푸우. 쭈. 어... 어어어엉. 야씨 위험했어 여긴데? 유물? 아 미.. 오! 이게 뭐야?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? 뭐 자꾸 내려갈게 있나? 그냥 떨어지면은 힘들 것 같고 아 물속이구나 휴 어 야 이런 공간이 이렇게 막혀있으면은 힘들겠다 정말 일단 파란색 하나 제작해서 먹자 탐험 시민점수 바다 속에서 좀 더 물속에서 좀 더 오랫동안 손을 쓸 수 있게 해주는건데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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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나? 물 물 물 됐어요 아 아 나가야되는데 이제 나가는 길이 어디지? 이쪽으로 나가야되나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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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위 위 위 여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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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호 여호 아 저기 저기 무섭다 어 여기도 뭔가 먹을게 많은데? 저분이 꽃 꺾고있네? 아니 꽃을 보고 꺾으세요 왜 암만 보고 꺾어요? 아니 뭐있나? 주변을 경계하면서 꺾는건가? 어 어 뭐야 어? 차 고장나나보네 왜 어 뭐야 오오오오 야야야야 요 꽃 닿고있더니 어디갔어 어 안죽었다 수리도구 없는데나? 수리도구 없대 이거 어디야 어 저기까지 가서 수리도구 가져온다음에 이쪽으로 와야겠다 차 고쳐주는것도 있네 차 고쳐주면은 경험채같은거 주고 그럴까? 저거 처음 보는데 나 잘 찾아가고있는거 맞아? 이쪽인데 수리도구로 바꾸고 자 특별장비 수리도구 수리도구 하나는 항상 가지고다닐까? 아 나 이걸로 차고 고쳐 보는게 처음이다 지금 그 기대 어떤식으로 고쳐질까? 그냥 그냥 누를기서는 뿅 하고 고쳐지는거 아니야? 얘 또 어디갔어 또 어디갔어? 어 얜 또 어디갔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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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었나? 더 가야되었었나? 저거 가야되었나? 아니 저기 맞는데? 아 좀 더 가야되는구나 좀 더 가야되는거 같아 어 아닌데? 어 아닌데? 차 아 아 맞다 나 기관총 하나 얻었던거 같아 공짜로 저거 뭐야 전파탑 하느라고 전파탑 때문에 기관총 하나 얻은거 같은데 이거 어 광학조전기 확장탄창 어 잠깐만 장비를 해야지 몇 팔짜리야? 야 이거 잘 안보이는데? 잘 안보이는데? 아 여기 뭐가 껴있어 잘 안보여요 앞에 뭐가 껴있어서 잘 안보여요 아 여기선 여기는 잘 보이는데 햇빛 때문에 다른걸로 바꿔보자 조준기만 바꿔보자 어 반사 아 근데 이게 가장 좋네 정확도도 그렇고 레드다스로 좀 바꿔보죠 레드다스로 좀 바꿔보죠 야 차량 이게 낫다 이게 잘 보인다 너 몇 발짜리지 이거? 아 이거 밖에 안돼? 확장탄창 달았는데도? 너무 작은데? 탄창이 데미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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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한데? 아씨 아까 그게 낫다 아 아 아 재장전이 빠르다 대신 근데 재장전 늘리더라도 아까 그게 기관총이 낫다 자 가자 이거 뭐야 아니 나 소리도 모르는데 언제 또 차 고쳐달라는 애 만날지 모르니까 가지고 다녀야겠다 퓟 허! 아오오오 야 씨 바로 앞인데 그거 쓰러지면 어떡해 아하핳핳 산 저축편이잖아 이거 들어갈 수 있나? 아 나 차 타고 올걸 어 너 뭐야 여기서 멧돼지 멧돼지 사냥이냐 뭐구나 사냥팀인가? 야 여기 이쪽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아? 호수다 저렇게 얇은 물을 수영해서 건넬정도야? 흫 그냥 발판 뭐 깊어봤자 허리정도까지 밖에 안올 것 같은데 난이도는 달인이죠? 아 달인인가 뭔가 최고 최고 어려운거 있잖아 맨 밑에 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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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뭐지? 게임플레이 있나? 전사 전사다 전사가 최후 어려운거에요 없죠? 이즈 아 이즈 아 이건 뭐지? 야자수에 정체물 과일드 이건 토마토 같은데 안녕 어휴 찐 이 젠장 괜찮으세요? 아 아 당연히 괜찮으세요 나한테 나야돼 아 이 젠장 이 젠장 이사 이건 뭐야 아 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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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내가 더 치료를 필요한지? 너는 왜? 내가 몇 개가 필요할지? 그냥 말해, 내가 알지 모르겠어. 내가 정말 필요한지 더 치료를 필요한지. 여기, 이 식물을 가져올 수 있어. 내가 찾아봐, 그리고 내가 특별한 레시피을 배워줄게. 이 얘기를 하고, 이 얘기를 하고, 뭐? 아무것도. 황금빛 벌집꽃 황금빛 벌집꽃? 황금빛 벌집꽃? 이게 뭐지? 잠깐만 야 아무것도 나사나지 않는데? 아 저기있다 어? 나 있는데 아니야? 그냥 이거는? 황금빛 벌집꽃 핸드북 어... 생존 이동세 식물 황금빛 벌집꽃 같은건 없는데? 이거? 이거? 어 이거? 벌집 생강이잖아 이거 헬로콘이야 헬로콘이야 아 이건가보네? 바로 앞에 있잖아 아... 아니... 아니 멀... 멀리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부른거야? 아... 아... 헬리콘 몇개 뜯어야 되지? 3개? 딴 데서 뜯으면 별 그게 없나봐 여기 지금 지정해 준 데서 뜯어야 되나봐 따졌어 아참 정신나간 사람 상대하려니 힘들군 야 갖고왔어 아참 아참 어 여깄또 정신나간 거 같은데 초록색이다 어 뭐야 오케이 자 3개 아 아따 힘들다 똥격이를 지금 3번이나 시키고 있어 가져와서 가져왔을 때 이것도 아니라고 해봐라 싹 그냥 못당기죠 팔을 못들죠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메디슨 제 메디슨? 저는 제 메디슨을 필요하지 않나요? 너는 말해야지 아, 네. 제 메디슨. 제 재료들. 저는 너무 잊어버렸습니다. 고맙습니다, 형님. 저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레시피를 가져오세요.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뭔데 설마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을 다 섞은거 아니야? 500달러가? 조사 제작이 하나가 늘어났는데 사냐 탐험이 하나 있네? 네이처보이? 뭐야 이건? 아, 식물을 눈에 띄게 합니다. 그렇구나. 식물을 눈에 띄게 하는구나. 식물 채집할 때 어, 좋겠군요. 제기랄. 어, 여기 어디로 가야되냐? 여, 여기서 차 타고 가자. 여, 여기서 차 타고 가자. 여, 여기, 여! 여, 여, 여! 여, 여, 여! 여, 여... 여, 여! 이쪽 맞지? 쭉 가다가 이쪽에서 길 따라 쭉 가다가 좌회전 길을 봐나? 길을 봐나? 방금요 이쪽 길로 따라가면 어... 아냐아냐 길 따라가야돼 그래도 좌회전 좌회전 중도부터는 걸어서 수풀을 통해서 정찰한 후에 공략을 어오 하나 둘 셋 넷 어오오오 야 저격수가 4명이나 있어 일반병은 그렇다고 치고 6명인데요 일단 이거부터 어... 뽀개잖아 애들이 보면 안되는데 푸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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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야 얘는 얘는 처리하기 힘들겠는데 마지막에 처리해야겠는데 구석탱이에 어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위쪽에 뚫려있는 위쪽에 저격수로 있어 어 뭐야 이거 몇 대진 아니겠지 일단 위엔 저 두명을 없애고요 아 근데 얘가 얘가 보이지 않을까 똑같은 위쪽에 있어서 일단 강아강아 혹시나 누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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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격수야 그대도 자 조심조심 야 이거 여기 진짜 힘들다 이거 이 녀석 존재 하나 때문에 진짜 힘들다 이 녀석이 존재 때문에 이 녀석이 존재 때문에 야 씨 꽤 고전하겠는데 아 저걸 주기 활로 주길까 일단 이 녀석은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렇게 돌아서 오기 때문에 타이밍 맞춰서 나가서 에 급습하면 되는데 보는 그 각도도 없죠 거의 시각이 올라오 아 참 올라가네 어 내려온다 얘 어디로 갈려나 이쪽으로? 아니면 저쪽 이쪽 오른쪽으로? 오케이 하나 더 있네 자 끊고요 두개 있었네 경보가 두개 있었네 경보가 자 두개 다 저쪽 오 한명 온다 온다 얘 와서 이쪽으로 안오고 저쪽으로 갈거야 아마 아까 로트를 보니까 저쪽으로 오잖아 제길아 저쪽으로 오잖아 제길아 야 씨 어리..어리게 됐는데 저 야 ze길 split 걸렸어 아아 나는 죽열마 그냥 아아 나 아이씨 아아이씨 에이 안타깝다 얘네들 저격수가 되게 많았는데 저격충 다 SVD 그건가? 다 SVD 같죠? 어 사냥꾼의 길이네 다 SVD 같애 다 SVD 같애 여기어봐 먹을거 없지 안쪽에 있는거죠 아이씨 아이씨 아아잠아잠아잠아잠아잠아잠아 나가지마 쯧 정리한번하고 흠흠흠 아 야 이런것도 고쳐지나? 예예예예예예예예 이거는 회생불가군요 불쌀고 드디어 나왔다 배낭이죠 예예예예예 야하삐 나하삐 불쌀고 여기 위쪽이잖아 네티 점점 전역이 다가오고있어요 아 여기로.. 여길 보면 전역이 아닌데? 활이.. 활이겠지.. 오 샷건이 있네? 곰은 샷건으로 잡게끔 되있군요 곰 동굴이 있.. 있으려나? 동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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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동굴이야 동굴이야 잡은 시키고 쟤가 알아서 켜지죠 내가 켜는게 절대로 아냐? 쟤가 알아서 켜져 어 뭐야? 오 이게 뭐야? 우와! 우와! 됐다 와.. 게다가 안보이는 이유가 나.. 그.. 주사가 잘못 맞았어 야.. 몇 명을 죽은거야? 뭔가 많아요 뭔가 많아요 제가 불쌀공 가죽 예쓰 연료가방이라고? 배낭 아니었어? 아 나 배낭인줄 알았는데 연료가방이네요 그냥 나가는 소리같아 야.. 정말 이런.. 동굴이 있다면 야 이런곳에 집 짓고 살면은 진짜 아.. 근데 하늘이 없다 안타깝게 요즘은 뭔게임에 할 땐가 모르겠는데 하늘도 뚫려있고 동굴이.. 아 크라이.. 아 크라이.. 아닌데? 오후이.. 아 크라이.. 음.. 아.. 어 뭐야.. 또 오나.. 아.. 어.. 오.. 새벽에 비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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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 수리 그걸로 바꾸고 수리도 그러고 플레어를 좀 써볼까? 플레어도 재밌어야되나?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는 정말 못쓸 것 같고 플레어 플레어 맞으면 애들이 아파하려나? 와우와우와우와 뭐야뭐야 야 무슨 뉴탄발사기야? 아 플레어 플레어거리는데 왜 어 이건데 아까 뭐 모르게 빵 터졌지 시선끌기용인가? 이거 아까전에 하늘에다 쏘니까 애들이 튀어나왔어요 이거? 벼..벼가 아니군요 야 무기가 정말 재밌는게 많아 어 방탄복 하나 사구요 하얀방사기 런치 MP5 MP5는 이건 정말 내가 SMG라고 보기는 돌격수총이라고 보기가 좋지 권총으로 가져가니까? 하얀 두테리 턱 뭐였더라 권총을 암살하는게 있었는데 어? 권총을 암살하는게 있었는데? 권총을 암살하는게 있었는데 아 여기있다 청산 급습 자 잠시만요